안녕하세요 호돌씨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로우폴의 플래그십 백팩 프로트래커 BP450 AW2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RX450 AW2와 전체적인 디자인은 박스 형태의 카메라 가방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받침대 역할을 하던 아래의 핸들이 사라졌구요. 계측면을 돌렸을 때는 바퀴가 사라졌습니다. 롤링백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뒤로 돌렸을 때도 숄더네스와 패드형 쿠션은 동일합니다. 다만 허리벨트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반대편 측면을 돌렸을 때도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바퀴가 빠졌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일단 이렇게 가볍게 외관을 살펴봤구요. 그럼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지퍼 두개와 손잡이가 있습니다. 지퍼들에는 모두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지퍼를 8대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퍼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이 구멍의 용도는 자물쇠를 연결하는 구멍입니다. 각각의 지퍼 구멍에다가 자물쇠를 연결해도 되구요. 아니면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된 자물쇠를 연결해서 두 지퍼 모두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게 되면은 내용물을 쉽게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손잡이는 고무로 코팅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꽤 좋습니다. 손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구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은 손잡이 양쪽으로 숨어있는 부분이 노출되면서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방 자체의 형태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BP450 AW2의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우프로 로고가 있는 곳에는 지퍼를 열리는 포켓이 있는데요. 신품으로 구매했다면 이 안에는 트라이포드 컵이 들어있습니다. 트라이포드 컵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쇠나 메모리 포켓을 연결할 수 있는 클리피형 스트랩이 있구요. 작은 액서서리들을 분리해서 넣을 수 있는 포켓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면 포켓은 주로 오그나이저 포켓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 좌우로 한 줄, 아래쪽으로 두 줄, 총 세 줄의 슬리락 웨빙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퀵 리즈 스트랩이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퀵 리즈 스트랩은 가운데 있는 버클로 서로 분리가 가능하구요. 연결 방식은 고정 핀이 있는 클립 방식입니다. 먼저 이걸 분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립을 아래쪽으로 당기면 고정 핀이 열리게 되구요. 이것을 슬리락 웨빙해서 분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요. 클립을 슬리락 웨빙에 끼워주면 다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외부 장비들을 연결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둘러서 장비를 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웨빙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이 웨빙의 용도는 전면 수납 공간 안에 들어있던 트라이포드 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트라이포드 컵은 이렇게 슬리락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트라이포드 컵을 연결해 볼까요? 먼저 트라이포드 컵에 있는 이 핀 부분을 웨빙에 끼워준 다음에요. 이렇게 벨크로로 서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완전히 장착이 되었습니다. 전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상단에는 슬리락 웨빙이 한 줄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슬리락 웨빙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열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퍼를 열면은 작은 액서서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지퍼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접이식 포켓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포켓의 측면은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제조사의 습박성으로는 1리터 정도의 물통을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통 말고도 미니 삼각대 정도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상단에도 역시 슬리락 웨빙이 있고요. 측면 손잡이의 양쪽으로도 웨빙이 있지만 이 두 웨빙에는 슬리락을 끼우기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슬리락 웨빙이 한 줄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 손잡이는 상단에 있는 손잡이보다 조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방을 들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측면을 다 살펴봤으니 이제 등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는 고리가 있어서 가방을 걸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네임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숄더네스가 있고요. 위쪽과 아래쪽에 웨빙이 있어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체스턴니스는 가방을 매는 사람의 체형에 맞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버클로 분리도 가능하고요. 숄더네스 안쪽은 이렇게 쿠션이 있습니다. 꽤 푹신합니다. 그리고 등판은 예전에 메쉬형 쿠션이 아니고요. 패드형 쿠션으로 돼 있어서 내구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허리벨트입니다. 허리벨트 바깥쪽에는 슬리락 웨빙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고요. 버클과 함께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쿠션이 있고요. 쪽에 보시면 이렇게 AW 커버가 들어있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지퍼를 열고 그대로 꺼내주면 이렇게 AW 커버가 나옵니다. 바깥쪽에 향하는 부분은 이렇게 로우 프로 로고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세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접어서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참 간편합니다. 등판 옆쪽을 보시면 총 4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일명 똑딱의 단추고요. 이것들의 역할은 등판과 가방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 단추들을 열어주게 되면 등판이 열리면서 숄더 아네스와 허리벨트를 그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숄더 아네스와 허리벨트를 등판 안쪽으로 수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양쪽에 똑딱의 버튼이 열어주면 이렇게 날개처럼 등판이 열리고요. 거기에 숄더 아네스와 허리벨트를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서로 겹쳐준 다음에요. 다시 똑딱의 단추들을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허리벨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숄더 아네스를 넣어주고요. 다시 버튼들을 끼워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숄더 아네스와 허리벨트가 들어가서 다른 곳에 수납할 때 참 편리하게 됩니다. 그럼 AW 커버를 가방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AW 커버 수납부에서 AW 커버를 꺼내줍니다. 이렇게 AW 커버를 꺼내준 다음에요. 펼쳐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펼쳐준 다음에 먼저 가방의 윗부분에부터 씌워주고요. 씌워준 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전체적으로 씌워주면 됩니다. 제가 너무 위로 올려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등편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AW 커버가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건 다섯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네스와 서울의 아네스와 쓰인지는 다섯 시간입니다. 여기서 깜짝냄는 다음에는